제가 축구를 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길게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축구를 축구와 저희 영화 히든의 공통 분모를 말씀을 드리자면 축구도 혼자 해낼 수 있는 그런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히든도 마찬가지로 어떤 한 사람의 공보다는 정말 감독님과 멋진 선배님들이 또 저희 스태프분들 다른 감독님들 다 고생하시고 열정을 다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축구와 팀을 이뤄서 하나의 승리를 이끌어 나간다는 과정에서 되게 비슷한 점이 느껴졌고 그리고 정말 오늘 영화를 보면서 저의 모습이 한 단계 더 발전됐다고 느낄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만들어주신 감독님, 축구의 저희 팀 감독님이시죠. 감독님과 저희 팀의 에이스, 저희 팀의 승리로 이끌게 만들어주신 선배님 덕분에 제가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영화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만약에 이걸 게임이라고 봤을 때 이번 게임도 굉장히 통쾌하고 정말 기분이 좋은 그런 팀워크였군요. 네, 저는 이제 골은 선배님께서 넣어주시고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다가 같이 그냥 승리의 팀으로 넣어주신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또 겸손하십니다. 내가 어시즈를 했다, 지금. 공격은 김홍진 선배가 했다. 그럼 또 공격수에게 또 다음 질문 드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영화의 무게를 정말 잘 잡아서 끌고 와주신 그 역할을 보여주셨는데 정혜인 씨와 또 함께 후보를 하셨거든요. 네. 네, 우리 후배 정혜인 배우와 또 함께 하셨는데 그 연기가 어땠는지도 궁금하시다고 아까 우리 도 기자님께서 정혜인 배우의 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느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제가 감히 평가를 한다는 것은 사실 같은 배우로 동료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어떤 것들을 느꼈냐면 물론 제 얘기를 하고 싶고 제 어떤 모습들을 피력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우리 정혜인 후배라는 친구는 굉장히 영민하고 똑똑하다. 그런데 이제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작품들을 해오면서 수많은 여배 후배들을 봤고 또 동료들을 봤고 그랬는데 여배우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권한과 특권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현장에서.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주 그 영리하고 또 소위 얘기해서 여우 같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정혜인 후배 같은 경우는 첫인상도 그랬지만 상당히 소박하고 소탈하고 털털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조그마한 장점인 것 같고 굉장히 가감없고 솔직하고 뭐랄까요 이렇게 막힘없이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를 스펀지같이 스펀지같이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가식적인 것인지 진심에서 우러나는 것인지 어느 정도의 기관들이 되면 알거든요. 그런데 물론 저도 나이를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후배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 아 이 아이가 진심이구나 혹은 이 아이가 정말 그냥 마지못해 선배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데 굉장히 칭찬을 위한 칭찬이 아니라 참 지혜롭구나 영민하구나라는 것들을 느꼈어요. 그래서 연기와 자기가 워낙에 자기 롤을 적절하게 잘 소화를 해내는 것이고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감독이나 선배가 뭔가를 하나를 얘기한다고 해서 얼마만큼 상승 효과가 나겠어요. 자기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실력을 발휘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의미겠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제작 기간에 비해서 참 진심으로 대하는 것들을 제가 느꼈고 그리고 사실 현장에서 이제는 제가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것도 좀 의욕적으로 잘해내고 싶고 이것도 또 참여하고 그런데 요즘에는 상황도 많이 변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주변에 있는 어떤 감독이나 동료들이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참 보기 좋잖아요. 아주 예쁜 남동생 같고 현장에서 그리고 이제 말씀하고 based Pollock의 공격력이 반응의 중에서 결국엔